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알루미늄 합금, 자동차 엔진 및 변속기 관련 부품 제조 3기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6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9%, 비용의 증가율은 10%입니다. 매출은 2020년까지 정체 21년부터 증가하였습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3.4%, 단기순이익률은 1.2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비와 상품비, 외주가공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10년 루계 자본적 지출은 3,139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루계 단기순이익의 30배 이상을 유무영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248%로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74%로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6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. 10년 루계 주주환원율은 89.2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최근 10년간 배당 9회 자사주 매입 이래 총 156억원 실시하였습니다. 이상 3기였습니다.